여기는 신림역에서 패션문화의 거리 인근 도림천 라인 쪽에 있는 신축급 원룸입니다. 크기는 작아요. 크기는 큰 편은 아니고 사실 여기 신축급이다 보니까 위치도 신림역 패션 5동, 신림 5동 쪽이다 보니까 땅값도 비쌉니다. 여기가 지금 전세 7천으로 나왔고요. 이게 대출이 안 되는 호수예요. 그리고 이 위에 또 위칭에 똑같은 사이즈의 대출이 되는 8천으로 하나 있습니다. 그거는 공실이 아니고 그건 세입자분이 살고 계셔서 협의 입주고 이거는 바로 위치도 있습니다. 여기 화장실 벽에서 여기 벽까지가 3m고 이 창문에서 이쪽 벽까지가 2m 50이에요. 그러니까 원룸치고 그렇게 큰 원룸은 아니지만 그래도 깔끔하고 여기서 멀지 않고 전세고 전세 7천으로 여긴 대출이 안 되고 똑같은 크기 구조에 위칭에 대출되는 거는 8천 관리비는 7만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가 저도 손님하고 지난주에 와서 발언을 봤었는데 다른 건 괜찮은데 침대에 놓기가 조금 침대에 놓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는 좀 침대에 안 놓고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고 침대에 놓을 구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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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